기출 복원 문제 7회입니다. 1번 다음 자바 언어로 구현될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문자열에는 지금 현재 곱하기 ulsan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들어가게 되는 부분에서 n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문자열의 길이만큼 문자열의 개수만큼 숫자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반복문에서 그 숫자에 거꾸로 나오게 되는 부분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씩 빠지게 되면서 거꾸로 출력을 하게 되면 입력하게 된 배열을 거꾸로 곱하기 n a s l u 곱하기 2순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2번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해당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이것은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하여 작성한 프로그램 혹은 현재 실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동기적 행위를 통한 연속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행한다. 정답은 프로세스. 프로세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처리 중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3번. 릴레이션의 구조를 변화시키며 삭제하기 위한 명령어를 빈칸에 알맞이 작성하시오. 변화시키며 삭제. 주된 기능은 삭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드롭입니다. 4번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해당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1번은 물리계층에서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다 라고 했고요. 2번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단위다. 각각 물리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하게 되는 단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1번에는 비트, 2번에는 패킷이 되게 됩니다. 5번,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무엇인지 쓰시오. HTTP의 단점을 보완하며 통신시에 TLS와 SSL의 인증 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였다. TCPIP의 포트 번호는 443을 사용한다. HTTP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암호화 기능을 적용하기 때문에 HTTPS가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자바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출력하게 되는 부분에서 println 출력하게 되는 부분이 정수형으로 34.5라고 하는 부분이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정수를 입력하였을 때에는 정수, 형 소수점이 아닌 정수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34가 되게 되는 거죠. 7번, 릴레이션에서 하나의 속성에 취할 수 있는 동일한 타입의 원자값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메인으로 표시합니다. 8번,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인스테스트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작성하시오. 인스테스트란 테스트하게 됐을 때 가장 마지막에 실행하는 테스트를 의미하게 되고요. 인스테스트 때 실행하게 되는 부분은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9번,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마찬가지로 함수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이때 메인 부분부터 실행하게 되면 함수를 8과 3으로 호출을 하여 8이라고 하는 부분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리턴 값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C 값에는 8을 3으로 나눈 나머지 2가 남게 되겠죠. 10번, 다음은 학생 테이블의 점수는 200점, 이름은 홍길동. 학년이 2학년이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한 구문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현재 점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200점, 이름은 홍길동. 학년이 2라고 하는 부분, 이 세 부분이 밸류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값에 들어가 있습니다. 테이블에다가 값을 추가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명령어는 인서트가 되겠죠. 11번, 다음 자바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출력되는 부분이 3학년산자로서 10이라고 하는 부분이 20보다 클 경우에는 A 플러스 B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A 곱하기 B를 해주어라 라고 하게 됐습니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A 곱하기 B, 즉 200이 출력됩니다. 12번,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응용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모두 코르슈요. 응용계층에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은 책에서 보기에서 나와있는 순서대로 보게 되면 HTTP, FTP, 그리고 DNS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FTP, HTTP, 그리고 DNS가 되겠네요. 13번, 리스트의 줄임말로 해당 디렉토리의 파일 및 디렉토리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유닉스, 리눅스의 명령어는 정답은 LS입니다. 14번, 다음 시어너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결과를 쓰시오. 현재 넘버라고 하게 된 배열에는 총 10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때 0번부터 9번까지 증가를 하는데 증가되는 부분이 2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0번, 2번, 4번, 6번, 그리고 8번이 실행이 되겠네요. 그 수만큼의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29, 56, 35, 64, 그리고 51 이 5개의 숫자가 5개의 숫자의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정답은 235입니다. 15번, 다음은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이 2020, 1234인 모든 레코드의 수강과목을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하기 위한 구문입니다.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업데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썼죠. 이런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조건들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게 좋고요. 업데이트와 같이 쓰게 되는 명령어는 셋입니다. 16번, 모든 창을 최소화하여 바탕화면을 보기 위한 단축키는 윈도우키 D였습니다. 17번,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DDL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시오. 테이블은 이미 생성하거나 존재하는 경우, 이에 필드의 추가 및 삭제 등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령어이다. 17번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는 명령어죠. 정답은 알터입니다. 18번,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DDL과 관련된 명령어를 모두 고르시오. DDL이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 정의어로서 지금 현재 문제대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create와 drop이 보이게 되네요. 정답은 create, drop입니다. 19번,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해당 내용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 한 릴레이션에 있는 소보키 중 하나 이상의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의 모든 튜플에 대해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한다.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키는 슈퍼키입니다. 20번, 다음 시어너로 구현될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결과를 쓰시오. 넘버라고 하는 부분에는 8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입력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조건은 83을 이루는 나머지가 펑션 1, 즉 미리 지정되어 있는 부분으로는 0이죠. 0일 경우에는 HRD를 0이 아니라 1일 경우에는 코리아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644, 800을 출력하라 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83이라고 하는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 아니고 1이므로 정답은 프린트 코리아가 출력이 됩니다.